자, 이제 여섯 번째 홀입니다. 165m 자, 여기서 홀이고 난 말이죠. 4천만 원 상당의 파고라 파고라 아시죠? 뭐냐면 옥상이나 정원에 이쁘게 이렇게 짖어가지고 위에 천막이 아니고 완전히 스테인으로 해서 유리로 해서 아름답게 싹 분실 화초 쳐도 켤 수 있고 프로코코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도 비 오는 날 열리고 환기하면서 비 오는 날 근데 홀에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파고라를 만약에 대기 안 되면 누구한테 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시죠. 어? 진짜 했으면 좋겠다. 정말 했으면 좋겠다. 여기 사장님이 설마 하겠어 했는데 진짜 해가지고 놀라게 오, 좋은데? 아, 홀인원 없다. 아, 그래도 나이스 온. 나이스 온. 파고라 사장님이 지금 큰 한숨을 쉬었다고 해.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고. 이야. 내가 해가지고. 뭐 1미터 안에 붙으면 뭐 400만 원짜리 뭐라도 없다고.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뭐 이렇게 치냐고. 아. 아. 프로님이 아이고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2023년에 희귀 영상 다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프로님 지금 1시간밖에 못 들어오시거든요. 27일 전에. 오전에 그. 아이고. 몸을 못 돌아. 자, 한 분은 오른쪽 한 분은 왼쪽. 그럼 난 가운데인가? 가운데. 자, 제가 파하면 된다. 야, 이거 허리골이다. 일단 잘 맞긴 한 것 같은데요. 올라만 갔으면 좋겠다. 허리골으로 가자. 야, 이거 허리골이다. 일단 잘 맞긴 한 것 같은데요. 허리골으로 가자. 아. 짧아요. 큰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고라 사장님 대박 나세요. 좋은 일 많이 해 주십시오. 파이팅. 아니 나는 무슨 몸을 하나도 못 쓰냐고 어떻게. 팔로만 갖고. 아이고 참. 개인주택 1세 받아서 설치를 하던 말이다. 아직 남의 아파트 살고 있는데. 참, 저 이것도 나갔으면 좋겠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해 주게. 야, 여기가 소프트해서 그린이 진짜 잘 받아준다. 6번 하이 형이 서버리네요, 그냥. 내가 지금 나도 6번 가볍게 7번 칠하다가. 네. 가볍게 7. 여기야. 몸을 쓰질 못하고 그냥. 아이고 참. 스팸 딱딱 와. 진짜 딱딱 쓴다. 와. 진짜 딱딱 쓴다. 스으으으... 이야... 이상하게 쳤다 어! 뭐 튀었죠? 와... 느낌 좋았는데 아이고 여긴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스 예 느낌 좋았는데... 아... 와... 궁이 여기서 엄청 S로 왔다 갔다 그래요 겜체로 왔다 갔다 하죠 들어가려고 S다가 힘이 빠졌네 응 땡큐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맨날 치면서 여기서 경사를 어프로치를 이 잔드에서 속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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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완 테스트! 가자! 자, 원한다로 계속 가는 거냐 아, 지금 백스긴 좋은데요 그러면? 예, 지금 감각 벙커 샤니? 벙커까지도 있네 와, 마음 놓고 때린 거죠 성민 씨가 탄도를 조금 낮추고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이 백스긴 때문에 원래 이렇게 높이 안 떼는데 그렇죠? 계속 지금 뒤에서 이렇게 치는 거죠? 네, 계속 뒤에서 치는 거죠 슥 슥 이쪽으로 놓였는데 아, 제일 좋아 이쪽으로 넘어갔어 조커스 그, 그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 물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네, 네 보니까 좋, 좋더라고 이쪽으로 찍혔어, 내가 자, 몸이 왜 못 떠냐, 몸이 쑥 이러면 되는데 자, 돌아오셨습니다 못 봤어요 네 오늘 못 봤어요 프로님도 안 될 때는 여러분들 레슨 할 때처럼 슥! 슥!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세요 아, 여기가 그리고 그거 좋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 스노클링하러 20분만 나가면 진짜 깨끗한 바닷가가 다 있더라고요 아, 바다 다 보이죠, 맥시 네 그래서 한 3일 골프 치시고 하루 정도는 그렇게 바다에서 노는 것도 진짜 추천해요 아, 컨택 진짜 좋다 컨택 진짜 좋다 근데 성민 씨가 네 드라이버, 드라이버 저 알라이먼트하고 아이언 알라이먼트가 틀려요 아, 그래요? 드라이버 알라이먼트는 왼쪽을 엄청 보거든요 네 그래 드라이버 공을 치시고 아이언은 그냥 조금 바라보고 치시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가 자꾸 너무 왼쪽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쪽을 완전히 흘러봤어요 그래서 훅은 너무 싫어합니다 네 훅 나면 안 돼요 네, 저는 너무 훅을 싫어해서 훅 나면 안 돼요 훅 나면 안 sprout 아 아하 훅 나면 그냥 저녁 contains 훅 박스! 박스! 왜 못 돌아? 오늘 못 돌고 자꾸 그냥... 팔로만 치네. 아 멋있다. 와 이번엔 제대로 돌았다. 와우! 백스피 먹었다. 백스피 먹었어 백스피. 이렇게 몸이 돌아야 되는데 오늘 피곤해서 안 뚫어. 똑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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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세일아 루티 이제부터. 아우 너무 너무 일찍 일어났다. 응 플라이 일어났어. 아 괜찮아요. 아우 예. 네. 아 저는 맞는 느낌은 좋았습니다. 예예예. 플라이어 놔서 그래요. 이게 가볍게. 그러니까 뭔가... 저는 지금처럼 치는 게 좋아. 이 풀이 넓더 가잖아요. 이게 풀이 여기가 넓더 가잖아요. 이 볼이 이제 플라이어가 나거든요. 얇으면 이렇게 얇으면 플라이어가 안 나는데 아 두꺼운 풀. 네 두꺼운 풀이잖아요. 풀잎 같은 거. 이게 플라이어가 나요. 빵 하고. 거기는 진짜 플라이어가 잘 나겠네. 예예. 여기는 플라이어가 잘 나요. 그래서 나도 솔직히 좀 조심한 부분은 있는데 아... 와... 부럽다. 예. 저 승민 씨 골프 튼 거 보세요. 아 근데 오늘 아이언이 진짜 잘 됐네요. 아니 좋아요. 아이언 치는 방.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그래서 스탠스를 기숙시하고 내가 봤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그립도 좀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그립도 많이 바뀌고. 예예예. 이거를 똑바로 하려고 애쓰는 거 같더라고요. 백싱도 좀 이런 백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짧은 채는 좀 되는데 긴 채가 좀 많이 어색해요 지금. 이야... 오 반대다. 오 이쪽이다. 드디어? 네. 저는 지금 무조건 여기라고 생각하고 섰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가서 조금 놀랐습니다. 여기가 라이가 안 보여요. 이쪽에서 보면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들리. 와...! 스읍. ITH Ana가 저ystăろ. 어 Paper Humor eseGaseers! Secretary Raon. 데리다. 여기부터는 예정에서 잘했다, 잘했다. 야! 뭐야! 야! 뭐야! 어, 왜 꼬비야? 아까비. 잘 쳤다, 그래도 잘 쳤다. 스트레이트, 라이트. 이야, 두 개가 나오네, 두 개가. 한 번 더 찬스였는데. 대박이다. 아, 미치겠네. 와, 나 미치겠네, 이거. 눈으로는 우측이 보이는데, 또. 바로 봐야 되나. 그린 라인이 안 보여서 어려워. 네. 저도 한 번 믿고 하면 제 눈을 믿고. 믿고 치세요. 네, 믿고 그냥 살짝 우측 한 쪽만. 예스.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복탁 소리 좋았어. 좋았어, 역시. 지금 성민 씨도 잘 쳤는데, 거기서 도네. 내리막이라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금 셌어, 셌어요. 조금 더 약했으면 딱 떨어졌네. 근데 자신 있게 친다, 이제. 그렇죠. 소리에 집중, 터치에 집중하고 있어. 버튼을. 그냥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요, 그럼요. 소리에 집중. 때렸다, 잘했다. 야! 뭐야! 아아아아아. 어? 꼬비야. 아, 꼬비. 이렇게 했어. 사실 오늘은 KPG 프로테스트보다 더 어렵다는. 윤석열 선수는 임진환 테스트를 보러 오셨거든요. 남은원은 두 번입니다. 이런 프레션은 좀 줘도 되죠? 갑자기 떨리게 왜 그래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어느 정도 계속 프레션을 받고 쳐야지. 원원더라도 나는 원원더가 아니고 그냥 나는 2월 파5니까. 파5하고 전쟁해보세요. 네. 동민 씨 파5. 그런 생각을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제가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테스트잖아요. 파5하고 전쟁이야. 너 한번 요리해볼게 내가. 어떻게 요리할 건가요? 뭐 드라이버? 멀리 간다고 버디하는 게 아니니까. 똑바로. 그런 마인드 계속. 셋업을 잘해야 돼. 우와아 좀 힘들다. 우와아 좀 힘들다. 이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세컨샷은? 아 목이 겨물려가지고. 그치? 등이 간다고 얘기하지. 이것도 다 테스트해서 나올 수 있는 거야. 벙커 옆이죠. 너 벙커? 넘어간 것 같은데. 벙커? 아 저 뒤에 벙커 또. 아 오늘 티샷 진짜 안 된다. 티 좀 빌려줄래요? 근데 오히려 티샷은 안 좋은데. 계획을 갖고 가서 스포님 말처럼 치니까. 근데 성민 씨는 드로우를 싫어하니까. 훅벌을 싫어하니까. 자 그럼 성민이가 싫어하는 드로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훅벌을 싫어하니까. 훅벌도 하면 조화도 해보세요. 왜그러면 다 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일어났다. 아이고 아이고 일어났다. 아이고. 아이고 땡큐.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몸 돌리고. 자 가볍게 올려서. 내일 그 우리 칠라고 하면. 감을 잡자.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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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프로님 그 CF에서 도는 그 자... 그 리듬인데요? 그렇죠 아 이거 한번 하고 할 때 나도 이게 안 됐잖아 이렇게 됐잖아 아 그게 안 되면 안 되겠네 아이고 카트도로 옆 나무? 여기까지는 아닐텐데 아니 프로님한테 한참 물어봐서 해도 돼요? 프로님 살짝 잠겨있는 이런 공은 유틸리티 쳐도 되나요? 그럼요 유틸리티 쳐도 돼요 유틸리티를 아이언처럼 쳐보세요 아이언처럼 차라리 살짝 이렇게 찍어서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요 잡 떨어져야 여기 떠요 스치지 말고 약간 찍어서 치는 느낌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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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거 쓰레기 나쁘지 않다 탈출이... 어우 안돼 펑크한데 스톱! 아이고야... 많이 잠겼어요 여기가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저 윤승민 씨 정말 많이 가네요 아니 야 윤승민 진짜 많이 가네 야 나 안 좋구나 약간 도로 맞았나 좀 위기입니다 위기 약간 도로 맞았나 보다 네 한번 튀었나 본데 그쵸? 아아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읍 암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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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잘그..잘 빠져나온 것 같은데 올라갔어 올라갔어 우와! 어? 프로님이 옆에 있습니다 프로님이랑 컨시드 나이스 갑시다 자갈에 있어서 채 망가질까봐 국만 걷어내려고 잘했어요 나이스야 가다가 내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똑같은 곳에 있다 두 분 부럽다 저기서 딱 나까지 저희 가서 셋이 어프로치로 딱 한번 이렇게 어디도 잡고 막 그러면서 그림이 참 좋을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엔진이 달라요 제가 냉정하게 성민이 앞에서는 자신감 없이 안 보이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2000cc 차고 어 저기 있었다 하하하하 은성기는 약간 대형 세단 느낌이에요 진짜로 프로님 제가 고백할게 있는데 요즘에 네 제일 고민이 이게 56도가 풀스윙을 하면 원래는 75m 이렇게 봤었는데 네 안가요? 네 70m가 안나가고 이럴 땐 너무 많아서 너무 일하고 쳐보세요 아 차라리요? 그럼요 아니 제가 일하고 치세요 이게 바로 가요 해보세요 이제 그라고 쳐보세요 가요 정말로요? 네 아니 진짜로 공 삐뚤어가는거 아니에요 센서가 좀 훅 나이니까 그것만 감안하고 페이스를 완전히 세워놓고 치세요 48도 만들어 놓고 다 스핑 걸리고 다 해요 완전히 더 닫아놔야돼 이렇게요? 네 그러고 쳐보세요 거리가 나나 안나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아 너무 아쉽다 이거 근데 지금 가볍이 차는데도 가잖아요 뒤가 맞아도 다른거 다 괜찮은데 샌드위치 뭐 이런걸 가지고 치는데 내가 75 나갔는데 왜그래 65도 안나가고 이래요 이래서 힘만 바짝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딱 세워놓고 치면 바로 핵인대요 너무 오픈해서 쳐서 그래요 아 너무 제가 너무 그래요 좋다 들어가 어우 아 라이스 어프로치 아 크다 아 크다 우와 아 너무 팍 들어갔어 조금 크다 했지만 방향이 너무 정확해서 아 승민 씨께 너무 서 버리는 바람에 아 그래도 자신감 있게 버디 찬스 버디 찬스 들어가면 버디 그래 좋다 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야 투어한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래 치면 얼마나 그 프로테스트에 그 상태인거 아냐 그러니까요 아 아이씨 아 이게 보기를 하면 진짜 부담감 가지고 마지막 컴퓨터가 아니라서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제일 긴장됐어요 땡큐 아 아 아 아 아 기수 씨도 뭐 리카버리 잘하고 아주 골프 좋습니다 두 분이 비교가 돼요 내가 오늘 비교한 거는 기수 씨는 리카버리를 잘하고 우리 승민 씨 샷이 시원하고 공격형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했잖아요 네 아까 투오바 지금 완오바 씨고 네 완오바를 했는데 투완다예요 네 이렇게 유의가 있는데 그건 프로테스트하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이분인데 완오바예요 제가 꼴찌야 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마지막 홀로 하나 남았으니까 자 이번에 딱 목표 달성을 하시면 이제 그 요넥스 드라이버 아 그 다음에 티르트리에서 여성 화장품 풀세트 한 세트씩 여성 화장품이요? 아 이게 오늘 저 두 분은 저 저 사모님들 두고 왔잖아요 맞아요 선물해야 돼요 선물해야지 마음은 진짜 옆에 캐디님으로 모시고 같이 하고 싶은데 네 그 핸디를 그 기수 씨는 핸디를 넉넉하게 줬다고 생각하면 되고 원래 파프레이션 쳐야 돼 네 실력은 네 인정 제가 네 그러니까 나는 기수 씨가 골프가 엄청 변했다는 걸 느끼고 어떤 게 좋은데 리커버리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하 골프가 그게 사실 리커버리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아직도 프로님과 처음 같이 촬영을 했을 때 그 일주일이 저에게 참 아이고 전환점이라 반환점이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석민 씨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바꾸세요 프로 완전히 토나멘트 프로 자격증을 받을 때까지는 네 고수와의 내하고의 삶 맞아 뭐 오늘 제일 드라이버 똑바로 팀이야 자 나도 한번 잘 쳐보자 오늘 몸이 안 돌아서 돌자 가볍게 들어서 몸 돌고 체는 그냥 가만 두자 회전되게 자 돌고 가만 두자 아이고 일어난다 그래도 뭐 이렇게 몸이 돌면요 약간 미스나도 사실 5m 10m 밖에 안 벗어나거든요 몸이 안 도니까 와장창 벗어나는 거예요 이야 와 예쁘다 미지일 미쳤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밸런스 좋죠 지금 도는 것만 신경 썼거든요 나도 깜짝 놀랐어 근데 골프는요 스윙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예 무조건 피곤해서 몸이 안 도니까 삐뚤어가는 거지 돌면 바로 가는 거예요 남한이 주문을 왜 가야겠다 저 안 맞으면 돈 진짜 진짜 돈 무슨 말인지 알지 왜 프로님이 계속 그 얘기하는지 알겠지 예예 걸어야 돼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7세기 쪽에서 프로님 그거 안 보나 이렇게 방송을 임진환의 슥 여러분 슥 슥 토핑도 슥 스윙도 슥 슥 슥하라 슥 슥하라 슥 슥 슥 슥 아 좀 에임을 잘못했는데 진짜 채널 너무 잘 떨어졌어요 좋다니까 오케이 나이스 네 선생님 저는 지금 되게 만족합니다 가볍게 왜 이래 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프로님? 슥 골프는 슥 슥 슥 슥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하문도로 끝내자 아 좋다 좋다 하문도로 끝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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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빈아 스윙은 뭐라고? 슥 슥 자 골프는 슥 근데 진짜 어떻게 골프가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가운드 아 아 아 아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하문도로 끝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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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멋있다 성빈아 와 와 자 홀아웃 하시고 진짜 멋있다 와 챔피언펀 아 나이스 버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잘 치는데 왜 마지막 날 그렇게 80 몇 개를 채서 안 내요 진짜 아 지수야 너도 너 붙여버려라 어렵다 근데 이런구나 자 먼저 가겠습니다 더 슥 오케이 약하나 아 느낌이 좀 왔는데 아 오케이 연습하시고 네 네 합격 네 저는 이거 뭐 상대방 싸우는 게 아니니까 네 합격 자 임진환 테스트 제1의 임진환 테스트 합격 감사합니다 합격 와 와 진짜 대박 자 나도 합격 아마 하자 네 와 3원 넣었으면 좋겠다 응 나도 아 저기 뭐 달렸어 안 굴러 안 굴러 안 굴러 베리 슬로운데 튀었어 아이고 잘 쳤습니다 아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잘ался요 네 잘 차려 선물하려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와서 사모님들한테 여보 나 뭐라도 가져간다 사실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심어주시고 이렇게 칭찬 선물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내에게도 이거 바를 때마다 김진환의 화장을 쓱하라 아니 쓱하고 두 분이 엄청 좋아졌어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발마사지는 사실 내가 발마사지 해줘 봐야 뭔 재미가 있어 꺾기만 하지 발마사지 스폰서를 하겠습니다 아 그게 있었구나 발마사지가 아니고 쿨 마사지 스폰서를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우와 너무 감사드리고 대신 CG의 얼굴 임진환 프로님 얼굴 넣어주세요 마사지 받으면서 내 생각하고 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두 분 올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 잘 이루시길 바라구요 자 임진환 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